네이처지에 발표한 예일대학의 제랄드 슐만 박사의 연구결과를 보면 이 사람 장 속에는 뚱보균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몸무게 많이 나가는 것보다 여기 뚱보균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뚱보균이 많이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추적을 해봤는데 이제 음식을 먹으면 보통 사람들은요. 이 불용성 섬유질은 사람은 소화시킬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도 여러 소화효소들이 있지만 사람은 불용성 섬유질은 소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먹었는데 변과 함께 그냥 나가는 거죠. 그런데 뚱보균은 이것도 분해를 시킵니다. 나는 못 시키지만 뚱보균은 분해를 시켜요. 그래서 이 식이섬유 분해물, 사람은 소화시키지 못했던 그 섬유질을 이 뚱보균이 먹어가지고 다 쪼개서 분해를 시키는데 그중에 짧은 지방산이라고 하는 부산물이 나와요. 그러면 이 짧은 지방산이 무슨 일을 하는가 쫓아다녀봤어. 이 연구자들이. 그랬더니 얘가 이 신경귤을 타고 뇌세포까지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현료를 타고 올라갈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 뇌세포 중에서 어디를 찾아가는가 하고 보니까 한가운데 시, 상, 하부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누가 있는가 하면 식욕중추신경이 자리 잡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얘가 가서 자꾸 식욕중추신경을 긁어. 그러면 식욕중추신경 스위치가 켜지면서 무슨 느낌이 들까요? 먹고 싶다. 배고파. 한 그릇 먹었는데도 또 먹고 싶어. 저녁에 먹었는데 10시에 또 나면 생각이 나. 이거 내가 먹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속에 누군가가 먹고 싶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게 뚱보균으로부터 시작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식욕중추신경이 이제 배고파하고 느낌을 주니까 이 짧은 지방산이 위장으로 신호를 딱 보내는 거예요. 위장으로 쫙 보내면 여기가 꼬르륵 소리가 나고 뭐 좀 채워주면 좋겠다는 느낌을 이 신경이 시상하부에서 위장으로 바로 고속도로로 연결된 신경줄을 타고 전달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위장에서는 또 그렐린 홀몬을 분비를 시켜요. 그러면 그렐린 홀몬이 또 시상하부로 올라갑니다. 시상하부로 올라가면 이 그렐린 홀몬이 띵통하고 스위치를 눌러줘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허기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그렐린 홀몬은 허기감을 느끼게 해주는 홀몬입니다. 그러면 밥을 더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더 먹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의지와 상관없이 배가 고프니까 밥을 한 그릇 먹고 또 먹어. 저녁을 먹고 야식을 또 먹어. 그래서 음식물 섭취가 증가가 됩니다. 음식물 섭취가 증가가 되면 소화가 돼서 포도당이 많아질 거 아니겠어요? 그럼 포도당 청소해 주는 인슐린이 더 많이 만들어져야 돼요? 적게 만들어져야 돼요? 더 많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상하부에서 최장애, 랑겔 한섬의 베타 세포를 또 자극을 합니다. 야, 너 빨리 인슐린 더 만들어야 돼. 그러면 인슐린이 더 많이 만들어집니다. 인슐린이 피 속에 많이 흘러다니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인슐린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혈관에 흐르고 있는 포도당 수치를 낮춰주는 일을 하는 게 인슐린 홀몬입니다. 정상적으로는 이 인슐린이 포도당 하나를 끌고서 세포를 찾아가죠. 세포에 인슐린 리셉터인 초인종을 띵뚱 누르면 세포의 문이 열어지게 되어 있고 혈관 속에 있는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미토콘드리아에서 태워지도록 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입니다. 그런데 저녁만 먹었으면 그렇게 끝날 텐데 밤 10시에 남열 먹었으니 세포가 나 이제 배불러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인슐린이 세포에 넣어주면서 혈당을 낮춰줘야 되는데 자기는 더 이상 못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슐린이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혈당을 낮춰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포도당을 지방으로 바꿔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혈중 인슐린 수치가 높으면 우리가 먹은 포도당이 뭘로 많이 바뀌어요? 지방으로 많이 바뀌어서 중성 지방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방이 이제 어디에 가서 쌓여지겠어요? 아랫배에 가서 쌓여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방세포가 증가되면서 이 아랫배가 나오는 비만의 기전이다. 이렇게 분자 생물학적인 차원에서 왜 살이 찌른지가 낱낱이 지금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날씬해지기를 원하면 미생물을 알아야 됩니다. 뚱보균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해요. 안녕히 계세요. 아멘